얘기해주면 안 될까요? 아니 말인거야! 지금 O 아니면 X 하나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? 아니 말 나온 김에 지금 해야죠! 그러면 한 캐럿터리 자기가 가지고 오면 생각해볼까요? 리스 어 킵! 오케이? 아니 킵 레인 강 교기 강 미스터 강 호, 지, 조 3kg짜리 자유의 가수군을 생각해볼까요? 야 얘네들 뭐해가지고 3kg짜리 자유의 가수군을 생각해볼까요? 3kg짜리 자유의 가수군을 생각해볼까요? 3kg짜리 자유의 가수군을 생각해볼까요? 아! 아! 야! 그럼 다이아들이 그런거야? 뭐야 O X에서 그러는 거잖아!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줬어야지 이렇게 아! 얘네들 진짜 뭐하는거야 서로 네가 생각해볼 거 많았어 지효야 형 좋아 형 지금 좋아 아 좋아 이기자 이기자 야 좋아 게리야 시원하게 야 이기자! 아! 존경하는 성룡 형님! 다음 영화가 언제쯤 나오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번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소개 좀 해주시고요 아! 야 지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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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형님이 생각하는 영화의 정의이고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 이게 취재라고 해 지금 계기자야 계기자 어? 굉장히 리스펙했던 인물입니다 계기자 그리고 아직도 하루에 운동을 하신다는데 몇 시간씩 하시는지 이 질문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! 메디자 와! 아! 아! 나 그랬이게 제 영화는 전 세계 문물을 구하는 영화입니다 네! 이번 영화는 전 세계 문물을 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! 오! 그 몇 년이úsica 아! 그 다음에 10부의 아이들의 아이들 정의식 영화 1편 만 lighthouse 석일시 영화 1편 만 Stefana 석일시 영화 10편 만 lighthouse 오! 오! 100편 대결 event 지금 시작해가네 바로 시작해가네 장기창 와 진짜 대박이야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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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야 청년первых dag한 ص이랑 우리 이 와서 인상에서 함께 같이 먹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인상에서 이전에 Kung Kung에 오시면 저 식사 대중 하겠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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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든지? 시라든지 시라든지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은 영화나 이런 같이 찍었으면 좋겠는데. 형이 생각하는 국민 엠싱은 국민 엠싱이에요. 아 지문을. 야 좋았어. 야 너무 기간에 우리 시원이가. 대답하기 어려운. 두 사람? 아 근데 차이 형 정말 잘해. 여자친구 있어요? 성경 씨 영화 10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. 10편 얘기해야 돼. 한국 팬들이 기다리는데 자주 오실 거죠?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꼭 한국에 자주 와야 돼. 아니 뭐. 그들이 또 와야 되는 쎄요? 저는, 네. yt웅입니다. 이 쎄요? 나의 쎄요? 네. 그 쎄요? 저는 일단 쎄요?